명상음악과 호흡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복식호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교육을 정리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호흡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호흡해 보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호흡해 보세요. 양손 운동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몸풀기 운동입니다. 양손 또는 양쪽 손가락을 사용하여 천천히 조금 빠르게 움직이며 몸을 풀어주세요. 양손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가세요. 천천히 따라가세요. 눈 운동 눈 근육은 몸의 근육과 같이 사용할수록 기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니 다양한 방법으로 눈 근육 운동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만 따라갑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눈으로 좋아합니다. 눈으로 wholes 좁은 끝ors 눈으로 밑으로 뺀어징iendo 좋아요. 눈으로 휴식하고 눈으로 밑으로 끝ors 눈으로 밑으로 시접하는 방법 눈 운동 후에는 눈의 피로를 느낍니다. 손바닥을 비벼 손이 따뜻해지면 손바닥으로 눈동자 위를 가볍게 누르고 내 눈이 맑아진다 라고 암시해 봅니다. 눈의 피로감이 심할 때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을 쉬게 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눈의 피로감이 심하게 지내요.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숨이 죽을 시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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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후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